네 안녕하세요 조조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PT 스토어에서 펜테스트 모이애킹과 관련된 그런 GPT들이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스토어 여러분들이 플러스 요금이라고 하면은 GPT 스토어에서 펜테스트를 검색하면은 여러가지 모이애킹과 관련된 여러가지 챗봇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PT와 관련된 펜테스트 GPT 그 다음 펜테스트 리포터라고 있는데 요 두개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게 그나마 제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요것을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 이쪽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이제 결과 화면들 질문했던 것들 이제 답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요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챗봇 PT에서도 결과들을 어느정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토스캔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앱맵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앱맵을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사례를 좀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그런 챗봇 PT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이제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요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쪽에서 결과물들이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옵션 정보들 기준으로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요것을 또 다르게 후에 또 요청을 하게 되면은 다른 또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챗봇 PT 특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인데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어떤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제가 이제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싱 사이트로 그것을 유도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BF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피싱 사이트까지 유도하는 것을 내가 BF를 좀 이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질문들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챗봇 PT 콘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보안 특히 이제 해킹 뭐 피싱 사이트하고 관련된 어떤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이제 단어들이 나오면은 물론 요것들을 조금 질문을 우회하는 기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으로 요것을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듯이 좀 더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러한 단어들이 나오면은 이제 도와줄 수 없다. 아니면 이제 불법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서칭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다 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펜테스트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잘 나옵니다. 아 이게 정말 여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로스웨트 스크립트 해가지고 BF 해가지고 앞에 좀 설명을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F에 세팅하는 방법들. 제가 요것을 보면서 아 이게 강의를 계속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정도로 예전에 뭐 체체 PT 나왔을 때도 제가 그 말을 했죠. 요거 이제 내가 교육하는 방식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앞으로 강사님들도 긴장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교육 방향들을 좀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주식 홀짝을 하던 듯이 뭐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서 이제 BF를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제 스크립트를 삽입하는가 그런 정보들도 나와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스텝 1, 스텝 2 이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가요.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 같은 거 브라우저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메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가 하면은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들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스텝 펠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제가 미리 이제 이쪽 이쪽이죠. 이쪽인가 아까 했던 것들은 이것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그 sq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요청을 했었어요.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어떤 변수에 어떤 파일의 변수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크로스 할 때 그 sq인젝션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sq인젝션에 대한 애재들도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sql맵이라고 하는 자동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도 같이 좀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청을 하면은 일반적인 것 중에서도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것도 I'm sorry 라고 나오죠. 하지만은 이제 펜테스트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sql맵의 그런 옵션들 이렇게 그냥 폭사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같은 경우는 레벨 같은 경우는 그런 옵션들 사례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을 볼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보 그 다음에 덤프 정보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쫙 보더라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이제 설명들을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거를 난 좀 진단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apk 파일에 대해서 볼 필요한 그런 관리자 권한들이죠. unnecessary permission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오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아마 일반적인 그런 채집 팩트 쪽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오죠. 이거는 이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단기별로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OBSF, MOBSF를 이용해가지고 자동화 분석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링크들도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펜테스트 GBT 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업무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명령어들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펜테스트 아까 저희가 펜테스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펜테스트 리포터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펜테스트 리포터인데 요거는 어떤 보안 리포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기 위한 그런 도움을 준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안 가이드를 작성을 한다나 어떤 특정한 취약점의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요것을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한 그런 보안 위협 스코어 정보들을 나는 좀 받고 싶어. 사례를 에델을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크로스사이트의 CVSS에 관련된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의 그런 CVSS 스코어 정보들 물론 이제 요게들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협 평가를 하다 보면은 다 다른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요게 하나의 이제 보고서인 거죠. 디테일한 보고서들이고 요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성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실상 실무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그 양식들을 바꿔 어느 정도 보안가이드를 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한 때 그랬을 때 이제 좀 비슷한 문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였나요? 제가 테스트한 게 요건데 음 요거는 뭐냐면은 그 통켓 취약점들 통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거가 접근이 돼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그런 보안가이드를 좀 작성을 해줘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켓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는 그런 거 타이틀이다. 타이틀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되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SS 정보 같은 경우도 하이다. 보안이역 같은 것들 이런 거 작성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켓 취약점들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안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제어 같은 거 해야 하는 건다. 인증처리들을 해야 하는 거다.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패치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 모니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가이드를 작성할 때 시큐코딩이나 이런 것들 관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영역별로 이제 저희가 보안가이드를 좀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그거 맞거든요. 요게 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이드를 작성을 할 때 충분히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도 좀 살펴봤는데 악성코드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악성코드를 이제 샘플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 여기 언어라이즈라고 써 있는데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 악성코드를 참고를 할 때 어떤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칭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악성코드와 정보들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샘즈랩에서 머리러스 다크멘 쪽에서 개발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집PT에서 나오는 스토어 우리가 펜테스트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좀 좋은 플러그인들이 있으면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